마을은 하나만 안녕하세요. 영화청소의 연출원 정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록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문 좀 부탁드리고 우리 배우님들도 앞으로 계속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청소에서 가을 역을 맡은 김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 좋은 토요일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영화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중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가 어떻게 재미났어요? 네. 그렇다면 영화 보시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주변 돌아가시면서나 돌아가셔서 많은 얘기 꼭 피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살에서 여름 역할을 맡은 노윤서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제가 자고 나란 잠실에서 이렇게 시사회를 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와주신 잠실 주민 여러분 또 팬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보신 거 또 입소문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길 바라요 하면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 선물 준비하셔서요. 드리고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촬영 인사. 오세요.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형사. 많이 계신데요? 잘한다. 잘한다. 이제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만 주십시오. 이기만 주십시오. 이기만 주십시오. 이기만 주십시오. 이기만 주십시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대박.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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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육님들이 좀 상태로 오시게요. 잠시만요. 호요. 호요. 저희 마지막 인테로 갈게요 감사합니다